사랑해. 어떡해. 빠바바바바밤. 아 뭐야? 벌써 잉태했어? 뭐인가? 오시리아! 이리로 오시리아. 근데 오시리아 어원니 진짜 오시리아야. 아 진짜? 오 여기. 어원니? 어어 어원니. 오랑대, 사랑대, 부산으로 오시라. 아 사랑대가 아니라 시랑대구나. 아유 그저 사랑해가지고 다 사랑으로 보이네. 오빠 사랑해. 저 봤으니까 이제 가시리아. 아 바로 퇴근? 바로 가시리아? NO! 자 오늘은 기장 힐튼에 있는. 그 유명한 호텔 힐튼 그 힐튼이에요? 어? 우리 호캉스에요? 네 속지마. 아 한동원 이래. 내가 너무 미숙했다. 이 아름다운 태양과 함께 걷는 산책로. 뭔가 이 앞에 되게 잘 해놨네. 외국에 있는 힐튼 호텔들처럼 해놨네. 2020년 벌써 끝났어. 나는 2020년을 딱 생각하면 어쩌다 1위밖에 생각이 안 나. 나 어쩌다 1위라고 이번 연도 다 보냈다. 이 역병으로 인해서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어쩌다 1위를 하면서 그나마 행복했다. 나 나이 들었나? 왜 이렇게 눈물이 자꾸 막 이렇게 막 나지? 그런가? 벌써 계약 기간 만료되서 눈물 나는 거야? 음.. 어떡해 이제. 2020년도 가고. 계약도 끝나고. 이제 여러분 만날 일도 몇 분 남지 않았습니까? 아니야 괜찮아. 우리 차 쪽으로 또 안 만날 거잖아. 그지? 어? 야 우리도 돌 쌓고 갈래? 여기? 내가 돌을 좀 주워 올게 설아 공평알 아니냐? 아 뭐야? 벌써 잉태했어?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나 알에서 태어났다고 했잖아 어 주몽 왕자님! 저 계란에서 태어났어요 아 주몽 왕자님이 여기 계시군요 아 그 알이구나 아 근데 진짜 동글동글해 어 진짜 어휴 어휴 좀 무겁네 어휴 태인아 으으씨 어? 너 방금 뭐야 뭐야 봤어? 아 나 방금 예뻐해 준 거지 그거 알지? 그 애기들 너무 귀여워가지고 엉덩이 이렇게 이거 위에 쌓을까? 쌓아줘? 어 이거 될 거 같은데 될 듯 말 듯 됐다! 하나 더? 아니야 아니 너무 소심한 거 아니야? 아 좀 무서워 무너질까봐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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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성공! 엔딩 찍으러 가자 그래도 우리 저번에 여태까지 쌓아온 돌 중에 제일 낫다 응 예쁘다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였지? 오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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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라디리 다라뚜 뭐 몰라 오시랑대 공원 오랑대 시랑대 오랑대 맞아 오빠 어? 시랑대 아니야? 오랑대야? 그걸로 오랑대? 누가 그걸로 오랑대 그걸로 오랑대 저거는 이름이 뭐예요? 소원을 하나 빌면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곳이라고 유명해서 사람들이 소원빌로 많이 와요 아 빨리 가자 나 빌 소원이 너무 많아 담보 잘못 쓴 거 아니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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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 쓴 거 아니지? 아냐 아냐 주식 날렸어? 아냐 주식 갈 돈도 없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난 그저 전 세계에 돋는 이 역병이 사라지길 저거는요? 저거는 거북바위요 거북바위? 네 거북바위 예전에도 오랑들어왔던 거 같은데? 누구야? 가요 빨리 하하하하하 가요 하하하하 그때 얘기했던 그 거북 얘기지 거북하다 잠시만요 부를 이유가 있겠죠 따란 촛불 안 꺼뜨리고 목표 지점까지 도착하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나 오늘 코트 입어 우리 오늘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좋네 누가 들어? 응 봤어요? 응 부끄러워라 지금 여러분은 어쩌다 1위를 보고 계십니다 봐밤 근데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촛은 누가 들어? 촛 발로 발로 하하하하하하 발로 들으면 오빠 촛은 여기 묶자 나 다 타주고 그러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라이터 어? 되게 자연스러워 나 쥐기만 했는데? 아 아 일어놔야 하지마 하하하하 나 라이터라고 얘기 안 했는데 기도를 많이 해본 거 같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나 진짜 그런 거 아닌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 위에서 한번 봐주세요 이 비밀이라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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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네 근데 지금 춤추는 거 같은데? 어 알지? 알지? 쿵 짠짠쿵 하하 하나 둘 셋 빠밤 하하하하 빰빰빰빰 빠바바바바바밤 조심 오빠 만 어 왔어? 응 사람들이 진짜 우리를 보고 이를거야 저 바보들은 저기 가서 키면 될걸 하하하하 사서 고생을 하고 있지 다 왔어 다 왔어 고지가 눈EER tone 어딘가 엔딩이에요 다 olmak 살아있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소원을 여기서 빌고 그냥 끄는 걸로? 전 세계에 돌고 있는 역병 모두 다 낳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하나 둘 셋 소원 빌려가세 무슨 기도했어? 아 비밀이야 뭐 비밀이야? 아 소원 이런 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랬어 여기 근처에 그것도 있잖아 유명한 절 뭐? 용궁사 거의 약간 불국사하고 박빙? 리얼? 그 정도 될걸? 그죠? 태인사? 태인사 나 절각 절로 들어가라고? 누가 구독과 알림 안 눌렀는가? 관심법으로 보았다 태인사에서 다 보고 있어 누가 좋아요 알람을 누르지 않았는가 누구인가 누구인가 알람 설정 빼먹었어 arrib hated yeah 그래서 하루 종일 그거 했다 ?